그룹 방탄소년단 맏형 진이 약 1년 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습니다.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동료 장병들의 박수를 받으며 위병소를 빠져나온 진. 현장에는 슈가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RM, 제이홉, 위, 정국, 지민이 마중 나와 맏형의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군악대에서 복무하는 RM은 직접 색소폰을 들고 나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먼저 전역한지는 내일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해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vl.me